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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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글리슘부터 씨버씨버하시겠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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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맞나요? 그란토리스 나온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거의 1년 됐네요 게임이 재밌으면 뭐 나올 날짜쯤이야 에팟만 끝내고 라이더 라면 드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드세요 그렇게 힘들게 끓인 라면인데 깜짝 놀랐네 아니 컵라면 끓인다 했는데 분명히 갑자기 씨바 새끼 뭐 좀 씨바 씨바 하면서 오시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네. 뭐 물이나 이런 것도 사서 드시잖아요. 시끄럽다. 짐벌아 네 관리 좀 하셔야겠네요 그 운전하시면 보통 앉아있어서 운동량이 적어서 더 그런거 아니에요? 많이 먹어서요? 음 신진대사가 떨어지니까 나이 먹으면 신진대사가 좀 떨어지잖아요 나이 먹으면 좀 쪄요 안 빠질걸로 관리하는 스읍 체중 있다가 훅 간다니까요 나이 먹고 관리해야죠 저도 관리하는데 이렇게 관리 안 해도 돼요 남자 살이 좀 살이 좀 있어야 멋있지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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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좀 있어요 멋있죠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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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들었다가 하늘이 노래져요 갑니다. 라면 다 드셨어요? 그러니까 식사는 편안하게 해야죠. 그거야 뭐 어쩔 수가 없지. 아, 술 먹고 싶다. 멀려. 원래 쉬는지 말든지. 볼리비아한테 비기. 볼리비아한테 비기. 볼리비아한테 비기는 거 보일까. 아, 참. 심리깡 자리로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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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Foom! 나요 둘이서 집 나가롬 이거 말고 초대 없는데요 초대 안 떠요? 이는 다 나가 되 내 온마에 검사 그 밖에 남긴다 빅처리는 놔네 나 아름답네 이건 사실피스안이네 오우그에시스 위ienia 램시스 헤노 아 이거 제가 있어야되네 드랄토리스버가 없으면 안되네요 그래요? 되나? 아 이거 되네 형필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야구? 이거 저작권 없는 노래에요 저작권 없는 노래 라니까 저작권 없는 노래라고요 맞는데 뭐 이거 안되는데요 저작권 없는 노래 안 움직이는데 아무것도 안 움직여 저작권 없는 노래 저작권 없는 노래 저작권 저작권 운전할 때는 저작권 없는 노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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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씨도 있고 86 86 86 좋은데? 포씨 네네네 알았어요 알파라 알파라 이게 뭐죠? 무기 그냥 그냥 하는거야 하는거지만 그런데 브레이크는 알려주실 필요 없는데 네. 한 번 봤으니까. 육지 0 내려놓은 눌러봄 퍼라 간략 도와 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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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야가 마음에 안 들어 못 잡혀 걸어먹고 계시군요 컨트롤이 핸들링이 쓰레기네 그래서 부스터는요? 있겠어요? 저도 알아요 그냥 둘 있으면 무슨 둘이 있는지 버스 2도 해봤어요 세파라고 팔았어요 그때는 재미없잖아요 제가 차 운전하는게 별로 안좋아졌어요 무슨 일일이 있는지 무슨 일일이 있는지 어떤 일일이 있는지 모델이 곧몸이 손으로 내게 첫 발이라서 그렇지 기다려봤으면 오쇼 이 정도면 더 푸대 뭐 그거밖에 안해요? 목 좀 더 사야겠다 저거 이따 충전 해놓고 아 쏘쏘가 떨리고 조금따 사올게요 뭐가 재밌겠는데? 이걸로 연습하고 면허 딸기 이걸로 운전면허 연습하고 면허 딸기 근데 그런사람들 필하고 세팅을 안해놓고 하는거고 자동차에 패드 연결 안됩니까? 자동차에 패드 연결 안됩니까? 패드 대신에 시작은 안하겠는데 안되겠어요 그죠? 이걸로 이걸로 똥차 똥차 457천만짜리 똥차 이거 요즘 제 취미생활에요 자동차가고 로또다 로또 당첨되면 살려고 예 끝났어요 안 움직여요 한명이 그 하면 끝나는구나 만 얼마면 괜찮은데 맨 처음 거 한번 해봅시다 쉬운거 다른 차 있어요 개러지 아 있네 시빅 이번에 시빅 잘났어요 콜벳도 있고 SRT 닫지 3 4 3 4 4 5 4 4 5 5 5 9 5 5 4 이렇게 해놓으면 산다는걸 아니니까 게임이 재미있습니다. 이불을 운전하시나? 참 빠르네. 한 바퀴차이죠 그러면? 열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데? 나는 차는 시속차이 같다. 이 차가 되게 빠른 차네요. 저의 경우로 올라가고 나 최고 최소 200단 넣으면 돼. 뭐요? 에이 똥차씨버. 에이 똥차씨. 참깨쓰지. 이 여기동도 타먹이네 씨. 그 차는 한 시속 좀 하겠네요. 에이 똥차씨. 에이 똥차씨. 똥차 똥차좀. 에이 똥차씨. 에이 똥차씨. RC8. 리플레이트 하면 안되죠? 재미없잖아요. 오 간절하네 야아 노말인데도 노말인데도 이렇게 프로몬은 더 좀 뻥뻥했네 에이 근데 와 좋네 이야 이야 운전자가 별로다 간절하고 아 진짜 앞에 똥차 씨 에이 똥차 씨 봐 이거 너무 쉽다 와 근데 그래픽이 장난 있네 억실이 오 아이아 그 라이트로 에스먼트 센터에도 브래픽이 장난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 그 성능을 낼 수 있었던 걸 어마어마했죠 지금 보면 조잡하겠지만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놀랬잖아 사람들 다 이렇게까지 되나 리얼리티는 원래 이거고 리더포는 약간 아케이드가 있잖아요 내 아들 포조차도 입구만 배워 타이밍 도전 타이틀 타이틀 상품은 비슷하네 물 안알붙어도 좋아요 얼마나 좋은 차인데 아 랜써 이거 가위반 되있어요 저거 아 깜빡했어요 왜요 아 나중에 못 기억나면 제가 만나면 반응을 드릴게요 와 이렇게 느리나 차 성능을 일부러 비슷한걸로 몰랐는데 그냥 잘하는거죠 이제 아이씨 진짜 흔들리는데 유리포트 이어 맞죠 아이씨 진짜 흔들리는데 자꾸 컨트롤이 안돼서 흔들리니깐 컨트롤이 없는데 아 안부를 수가 있네 아이씨 아 왜 이렇게 밀리냐 아이씨 떨어버리네 에이 똥채씨 에이 똥채씨 아 똥채씨 똥채씨 뭐 핸드가 안들어나네 에이 똥채씨 아 똥채씨 이거 뭐야 이거 에이 똥채 씨로 아 슬픈 잡고 아이 똥채 씨 아이 똥채 브레이크 같은 거 없어도 돼요 차에는 희해 브레이크 언제 와야 될지 못해 브레이크를 언제 와야 될지 못해 브레이크 런지 컨트롤 하고 있어요 왜요 컨트롤 하고 있어 왜 엑셀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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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발로 여기다도 들고 지르네 에이 똥차 씨 차가 슬피맨 아마따 SD보다 안좋은 차가 여기 어디 나와요 왜 당연하겠지 제네시스 제네시스 G80보다 안좋은 차도 없어요 아마따 차까지 최소 5천만원 된대요 아마도 G80 잘 나오긴 했더만 아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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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스티 clair 그럼 누러 보세요 그렇dale 뭐 잊지 정시스 쿠페 PD osed 벨루스터 젠시스 쿠페 현대엔은 이때 나오지도 않았었네요 어 현대엔 없네요 이건 박물관은 뮤지엄을 왜 켜요 엄마 다 아는거 다 아는거 뭐 대충 무슨 무슨 일인지 알잖아요 그런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없어 없어 이게 왜냐면 이때 당시에 현대는 F1하고 그 맺어가지고 몇개 있었거든요 근데 기아는 이때 스티어 스팅어도 안났고 따로 뭐 스폰서 맺은것도 없고 이러니까 안나온거고 으 으 으 으 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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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탈리아 이탈리 태그 후 시계는 갑자기 왜 대그 후 시계 잖아요 바텀스테이 . 2 3 2 3 3 2 3 4 3 3 5 6 4 9 5 9 5 피아트 아니 피아트 사나이 다 와 씨 이거 밖에 없네 아이 귀여워 그런데 브랜드도 나중에 풀리나봐요 그러니까 지금 안 풀렸네요 마셀라트 원래 이태리 브랜드 거든요 마셀라트에서 일하던 기술자가 나와서 따로 차린 회사가 페랄이예요 이건 뭐 그거죠 차량 같은 거 하지 말고 페랄이 하나 사고 싶네요 사러 갈까 페랄이 하나 사고 싶네요 사러 갈까 향수는 팔겠죠 저 페랄이 뭐고 4,5,8 이탈리아가 지금 시세로 한 2억에서 왔다 하거든요 1억 9천 2억 천 이렇게 10년 할부하면 한 달에 100만만 내면 되네 하핳 나이지 한 달에 200만만 내야지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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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그 vr 당연히 있겠죠 요즘 레이싱 게임에 화두 잖아요 vr이 그 vr 당연히 있겠죠 여판을 하고 나중에 합시다 저 맨 마지막에 있는 트랙이 양산차들이 그거 뭐지 자기 자동차 자랑하러 가는 그거예요 뭐지 하하 코너린등은 잘 하겠다 뭐 economists 살리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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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서스페셜이 너무 간단하네 전압 세팅이 좀 안만네요 자동차 서스페셜이 너무 간단하네 전압 세팅이 조금 안만네요 좀 물러간거 좋아하네 서스페셜 세팅도 바꿀 수 있어 바꾸시면 무리기쇠텐데 다리가 잘했어 아니 그러니까 바꾸면 무리기쇠텐데 제가 운전면 잘하니까 bio 논석 총 논석 분 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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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치사한게 아쉬운거 아닙니까 3억짜리 차를 그대로 한다고 하고싶어 4억짜리 차를 그대로 한다고 하고싶어 4억짜리 차를 그대로 한다고 하고싶어 아.. 저거 쥐어 저거 쥐어쓰면 저거 쥐어쓰면 떡먹고 저거 쥐어쓰면 다 넘어갑니다 드럭크 교체하면 사고자쥐어 이제 좀 가야겠네 이제 잘할 수 있어 이거 진짜 잘한다 이거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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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끊었어요. 형님 면을 어떻게 따셨어요? 잘하네. 이긴 차를 그걸로 하는구나. 아니요. 뒤에 있으니까 일단. 꼬라 박는 거 보면 모르십니까? 꼬라 박는 거 보면 모르십니까? 왜? 적당한 거 같아요. 리플레이가 있으면 저장이야. 당연히 빛을 줘요. 음. 아. 뾰티 플레이 하러 나온다. 뾰티 플레이 하는 거 나오는데 지금. 뾰티 플레이 하는 거 나오네요. 아 아 아 네 그러시겠죠 아 아 아 아 아 나중에 레벨 올리고 하면 되죠 뭐 이렇게 말고 셔어 말고 그냥 일대로 붙는 것도 되잖아요 당연히 어디 있겠죠 아 좀더 여판 아 맞네 있네 로비 레벨을 좀 올려야 되나봐요 일단 끄고 아 먹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하 흐흑 자동차는 오케 한번 해보고 그래서 다운받는데 또 오래걸리잖아요 맞다 그걸 생각먹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유 차가 너무 쓰러졌다. 이런 게 없나 보네요. 차가 그냥. 아까 형이 하셨던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뭘. 야 이거 치사하다고 하시면 아까 치사한 거 알고 있었던 소리 아니에요? 이 차가 엄청 좋네요. 이 차가 너무 좋네요. 누구는 해봤습니까? 이 차가 너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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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 이 차 male 실체 레이싱 카드는 무게 줄인다고 헤드램프도 종이나 테이프도 대충 대우거든요. 이게 3분짜리 참고 이 차가 더 완벽하네 GER黄! 1. 2. 2. 3. 4. 4. 3. 5. 4. 6. 6. 6. 운전을 줘요. 아마 덱스티보단 조차가 케이크에요. 실제로 근데 운전도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되냐고? 왜요?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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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나 저 부터 지갑 충전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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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는 자동 로그인이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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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G 저게 배기 소리가 특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배기음이 너무 좋아서 일부러 튜닝한 사람도 있고 더 크게 들리거든요 일명 호랑이 소리거든요 시동은 아웅 하거든요 AMG 배기 아웅 한 소리 있어요 그거는 돈벌고 따고는 데죠 뭐 빨리 따고 말고 별 의미 없잖아요 똥차 똥차끼리 한번 붙을까요 골프 차 사면 이런 색깔 하고 싶은데 파란색도 이쁘죠 빨간색도 이쁘고 아 근데 이거 도장이 너무 안 예쁘게 됐다 내가 랩핑한거처럼 됐잖아요 하핳 하핳 도장이 별로 안 예쁘다 이런걸 진리 안 쓰면 안 되는데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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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흔들리는데 하핳 하핳 근데 실제에서 수피먹었을때 브레이크 바이오가 더 흔들리잖아요. 컨트롤이 안되는데 우리 엑셀 바라봐야 되는데. 네. 아 그래. 실제 일반적으로 먹을 일이 없죠. 저같은 사람은. 수피먹으면 그냥 핸들이고 뭐고 다 손 놓고 가슴에 십자가만 그리면 되요. 제발. 하느님 부처님. 브레이크 밟으면 안된다는게 타이어가 멈추면 끌어지거든요. 근데. 전문가. 아가리슈머. . 근데 뭐 명호 있으면 운전한지 오래됩니까 뭐 다 예전하네. 가끔씩 밤에 한 번씩 갈리고 싶은데 갈리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차만 없는게 아니잖아요. 떠시면 되죠. 오 좋네요. 그거 버리고 꽤 되잖아요. 이거 버리 좋잖아요. 쟤 안하잖아요. 왜. 그거야 당연하죠. 그거야 당연하죠. 대신에 버리가 세다 이거죠. 어차피 게임이 하고 차 안에서 틈틈이 하시면 되네. 운전하다가 그죠. 운전하면서 이제 한 손으로 흔들 돌리다가 운전하고 왼손하고 오른발만 움직일 수 있으면 운전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고 오른발만 움직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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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ся. 운전하고 오른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운전하고 오른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운전해서 오른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엄청 잘하면 된다 처음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차 사면 500만원 이상까지 잘 안 되겠다 네 그럼 빨리 폐차하고 다른 차 살 수 있게 아니 차 사는데 500만원이면 되게 저렴한 차 아니에요? 500만원 정도면? 뭐 대출이면 받으면 되는 거고 이제 그만하고 게임 사서 다운받아 놔야겠어요 좋네 계속 이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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